자유한교 기자 보도대로 곧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반면 이 두 번째 발언,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협박해서 백현동 개발을 하게 된 것이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국정감사에서 했던 이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정감사지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반영은 해주는데 다 해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 발언은 지금 국토부까지 나서서 해명에 나섰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이었는지 정하석 논술위원께서 맥락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2021년 10월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한참 무슨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이 이제 막 부글부글부글 언론을 타기 시작했고요. 이재명 지사가 거기에 연루돼 있느냐 이런 걸로 여야 간의 공방도 치열했고 그리고 이때는 이제 경기지사 시절이죠. 그래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인데 여기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있는데 이거를 용도를 변경해서 아파트를 지었어요. 아파트를 짓는데 그 당시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이 꽤 있으실 텐데 그 뒤에 옹벽을 갖다가 이렇게. 거의 철벽같이 세워놔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아파트를 지었을까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용도 변경을 결국은 이제 해 줬는데 성남시장 당시에 이게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이걸 용도를 빨리 변경해달라 해가지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해 줬다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경기지사 당시에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근데 성남시청 공무원이라든지 국토부 공무원들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협박이라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증거가 지금 제출된 게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결국은 허위 사실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이제 지금 공직선거법상 기소가 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쟁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정감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정감사장이니까 이거는 경기지사로서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이제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거기 때문에 국감장에서의 있는 발언은 위증죄로는 처벌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게 공직선거법상의 어떤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이제 법률적으로 따지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온 판결로 봐서는 재판부는 이거를 허위 사실 공표로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한 얘기가 물론 국감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이미 대통령 후보로서는 유력했고 그 유력한 상태에서 사실상 대선의 과정에 속한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 백현동 관련 발언만 유죄로 인정을 한 건데 그렇다면 그 당시 배판 과정에서 검찰의 논리가 있었을 테고 이재명 대표 측에 논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법원이 검찰의 논리를 손을 들어준 셈이죠? 그렇습니다. 백현동 부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에서 구체적으로 협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로서 이것을 공표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재판부는 이렇게 백현동 관련한 어떤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국토부의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이나 이런 내용들은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고 협조적으로 협조해달라는 지지의 공문이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협박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서울시, 성남시의 자율적인 결정,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났던 것이지 국토부가 명확하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린 바가 없다는 지지로 지금 판결을 내린 것이고 그에 대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손정협 변호사님, 과거에도 정치인이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나요? 종종 있었습니다. 주로 문제되는 사건들은 허위 사실 공표의 대표적인 어떤 내용은 경력이라든가 학력을 이제 잘못 공표를 해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그르친 경우에는 유죄 선거가 종종 나왔던 사례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리딩 케이스라고 읽힐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과거에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발언을 했을 경우에 이게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냐. 이 사건도 사실 1, 2, 3심까지 판단이 번복이 됐었죠. 유죄 판단이 나왔다가 대법원에서 이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을 해 줘야 한다는 취지로 또 무죄가 선고된 전력이 있어서 그만큼 정치인들의 허위 사실 공표는 문제에 대한 사례들이 있었고 그리고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바도 있었고 또는 그 재질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00만 원 이하로 선고된 사례들도 있었는데 지금과 같이 집행유예인 어떻게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택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드문 일이죠. 네, 중대하게 이제 책임이 중하다 이렇게 재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나온 상황이고요. 다만 이게 1심 선고이고 항소심 대법원 가서 감염될지 여부 또는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순 선수 의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여기 나와 계시던 여야 의원들까지 약간 충격을 받은 만큼 사실은 무거운 형량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인데 알고 보면 검찰이 원래 이재명 대표한테 구형했던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검찰의 논리는 뭐였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겁니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게 이제 명백하다. 그러니까 백현동 용지변경에 있어서도 사실은 본인이나 성남시에서 주도해서 했으면서도 그걸 갖다가 국토교통부 쪽에 중앙정부의 압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가려 했고 그다음에 김문기, 고 김문기 처장도 백현 그러니까 대장동 비리 의혹에 연루됐다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신 분인데 이거 자체가 그냥 뭐 하급기관의 무슨 팀장급 간부를 안다 모른다 차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에 이제 연루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의혹들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문기 전 총장에서 대장동 비리처장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단순히 알고 모른다는 문제가 아니라 본인에게 연루되는 어떤 대장동 비리 의혹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그런 부분에서 몰랐다 그리고 협박도 나는 그거에 그 당시에 많이 화가 나가지고 협박이라고 좀 과하게 표현한 건 맞지만 어쨌든 협박은 협박이었다. 이렇게 계속 본인한테 유리한 주장을 하는 거를 검찰의 입장에서는 아까 송 변호사님이 감경 요소하고 가중 요소를 말씀하셨는데 가중 요소로 판단을 해서 징역 2년을 구형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또 재판부도 그것과 비슷한 판단을 해서 지금 징역형이 나온 거 아니냐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세금이 소중히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또 재판부도도 손으로 변호사님이 mascot을까요? 좋은势입니다.